수요일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사진 속 제주 다시 보기. 오늘도 고경대 작가와 함께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모술포항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에 모술포항을 다녀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특히나 기대가 되니까요. 네, 한번 아버지 사진 먼저 보실까요? 네, 26년 전의 모술포항의 모습이네요. 근데 이 사진 속에 동그란 통 같은 게 많이 보이는데 저게 뭔가요? 아, 뭔지 잘 모르시겠죠? 저도 처음 이 사진을 봤을 때 이 뚜껑이 뭘까 궁금했습니다. 석유 저장고 같기도 하고 어떤 시설인 것 같은데요. 근데 쉽게 정답을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직접 메모를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모술포 어허 멜젓 저장소라고요. 아, 네. 그럼 저게 멜젓을 보관하던 곳이군요. 멜젓하면 대멸치로 만든 젓갈이잖아요. 저도 이거 먹으려고 고기 먹으러 갈 정도로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보관했었다니 정말 신기합니다. 그렇죠. 저도 아주 신기하고 반가웠습니다. 아버지 메모 덕분에 이곳 위치를 알게 된 것인데요. 메모를 보기 전에는 저기 툭 소사에 있는 산방산, 왼쪽에 희미하게 보이는 단산. 그래서 대정이 어느쯤인 것 같다 싶긴 했는데 위치를 찾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아버지 메모로 모술포항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또 도움을 받은 게 바로 포털사이트의 위성 지도와 거리 뷰거든요. 위성 사진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 동그란 뚜껑이 보이는 거였어요. 확대해 보니까 이곳이 모술포항 근처인 걸 알게 됐고요. 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이곳 모술포 연승어업 단지가 93년에 지어졌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곳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을지 궁금한데요. 최근 모습 보여주시죠. 네, 2017년 사진을 제가 갖고 왔는데요. 두 사진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좀 보이시나요? 네, 어떤 차이일까요? 저는 아버지처럼 보이는 각도로 찍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사진은 어딘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고서 찍은 것 같은데 바다가 보이는 정도로요. 저는 그런 높이의 건물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멸조통과 같은 화각을 맞추려고 주변 담벼락에도 올라가 보고 한데 같은 화각으로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 멀리 보이는 삼방산 위치를 기준으로 맞춰서 따라하기 사진을 찍는 것을 만족해했습니다. 그래서 제 사진은 화각이 더 낮은 곳에서 이걸 찍은 것이었는데요. 이 옆에 창고가 있는데요. 창고 주출도를 보니까 96년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돼 있는 게 보였어요. 이걸로 봐서 아버지는 아마 그 사진 그때 전에 찍은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고생이 많으셨네요. 덕분에 매번 좋은 사진을 보게 됩니다. 최근 모습을 보니까 한국 건너편에 건물이 많이 생겼네요. 네, 그렇죠. 25년의 시간인데 그 사이에 모습 포항에는 건물들이 많이 들어선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숙박시설이 많은데요. 5층 이상의 숙박시설, 높은 건물들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멜젓 저장소는 땅 속으로 사람 키만큼 판 항아리를 묻어서 시멘트 구조물으로 만들어서 일정한 간격 배치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한창 때 이곳에는 바당에서 수확한 매를 배에서 내리자마자 곧바로 젓갈로 만드는 작업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제가 찾았을 때는 이곳은 사용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주로 지금은 건물을 수선하는 곳으로 사용하는데 이곳에서 멜젓 저장을 하는지는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모술포항의 또 다른 사진도 보시죠. 모술포항 포구죠? 네, 맞습니다. 딱 아시네요. 2017년에 이곳에 가보니까 아버지 사진과 같은 위치를 찾기는 힘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모술포항 외곽으로 항구가 확장돼서 안포구, 안성창에 정박했던 배들이 밖으로 모여 있어서인지 제 사진에는 작은 보트 같은 데만 보일 수 있는데요. 아버지가 이 사진을 왜 찍었나 보니까 건너편에 배수선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에 맞춰서 한 것 같고. 아버지 사진의 십자가 탑 건물 위치를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제 사진의 안성창 쪽에 보이는 교회가 같은 교회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앞에 6층짜리 주상 복합 건물이 들어서서 아버지 사진의 화각을 맞춰보니까 지금 교회는 건물에 가려서 안 보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보이는 곳으로 이동해서 장면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사진에는 교회 건물만 불쑥 소사에 있어서 그런지 쉽게 눈에 띄던 것인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 폭우를 찍은 사진을 보시죠. 네, 여기 역시 지금 건물들이 많이 들어선 모습인데 확실히 예전에는 여기 배를 많이 정박했었네요. 네, 일제강점기서부터 이 모스퍼가 기지로 사용돼서 배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건너편에 배수선서들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닥까지 레일을 설치해서 배를 끌어올려서 수선하는 시설이었는데요. 아버지 사진 때보다 배수선서 규모가 지금은 작아진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건너편에 해수 산화 건물도 보이고요. 사진 오른쪽 끝에 보이는 기화집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보면 지금은 폭우 바닥이 더 깊어지고 확장돼있어서 그런지 바다가 더 넓어 보였는데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 모스퍼가를 담은 아버지 사진 카메라는 645 크기의 필름, 그러니까 보통 카메라 필름보단 큰 120mm 필름으로 찍은 카메라였는데요. 보니까 이 필름 테두리에 95년 4월 28일이라고 써있는 표시가 돼있더라고요. 아마 이때는 카메라가 좀 진화해서 사진을 찍을 때 그 날짜가 자동으로 찍히는 기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아버지 사진이 95년에 찍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 사진을 통해서 카메라와 필름 기술의 변화도 느끼게 돼서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은 어떤 사진인가요? 네, 모스퍼왕 근처에 용촌수 모습인데요. 이 용촌수 이름은 신영물입니다. 신령스러운 물, 이런 뜻인데요. 영조 때, 조선 영조 때 한 풍수가가 이 물을 마시고 물 맛이 참 좋아서 신령이 보낸 물 같구나 해서 말한 후에 이곳의 이름이 신영물이라고 했다 하는데요. 용촌수 물이 많아서 옛날서부터 식수와 빨래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곳에 역사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고종 24년, 1887년에 가파도에 일본 오손들이 불법 정박을 하고 제조업을 침탈할 때가 있었는데 이때 가파도에 물이 없으니까 모스퍼 신흥물에 와서 일본 사람들이 물을 가져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때 민가를 약탈하고 분여자를 능욕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하모리 주민 중에 의인 5명이 나서서 외놈들하고 격전을 벌였는데 이때 한 사람이 사망하고 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정에서는 이들의 용기를 높이 사서 5사람에게 좌수라는 직위를 줬는데요. 바로 이 신영물에 오좌수 의겁이라는 비석을 세워줬다고 합니다. 사진의 오른쪽에 보이는 비석이 바로 그 의겁입니다. 그만큼 이 신영물은 모스퍼왕의 중심지에 있는 유명한 용총수였습니다. 6.25 한국전쟁 때 피난민의 식수원이기도 하고요. 모스퍼군 훈련소에 훈련병들이 빨리 태웠다고도 전해집니다. 조선시대부터 한국전쟁까지 참 많은 역사를 지닌 곳이네요. 이런 곳이 쭉 이어져서 그 역사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최근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네,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시죠. 다리가 생겼는데 같은 곳이 맞나요? 네, 전혀 다른 곳으로 보이죠? 네. 제 사진을 자세히 보면 다리 밑에 같은 물통이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이곳이 90년대 말까지 위가 완전히 노출되었는데 도로가 확장되면서 여기를 메꾸려고 했고 주민들이 모두 반대해서 길은 넓히지만 신형물을 그대로 두려고 이렇게 다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곳에 신형물의 역사를 만화로 그려놓았더라고요. 잠깐 보시죠. 네, 주민들의 반대로 신형물을 지킬 수는 있었지만 변화된 모습이 좀 아쉽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런 설치물까지 고려해서 건설을 한 거군요. 네, 신형물이 개발로 사라질 뻔했는데 주민들의 노력으로 일부는 아마 지켜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전만큼 많은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없어지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긴 하겠지만 지금 보시는 대로 다리가 덮여 있어서 접근성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진에서 봤던 오자수, 의거비도 옆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이대로 잊혀지는 곳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벌써 마지막 사진을 볼 시간인데요. 어떤 사진인가요? 마지막 사진은 모습보관하고 좀 관계가 없는데요. 제가 요새 준비하고 있는 일과 관련된 사진입니다. 네, 어떤 일을 기획 중이신가요? 네, 지금 저희 아버지 고용이 사진을 항상 볼 수 있는 그런 상설 전시장을 만들고 있는데요. 사진 속의 이야기이기도 해서 이 사진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귀여운 어린아이들 모습인데 지금은 아마도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이겠죠? 그렇죠. 지금은 아마도 60대 할아버지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이 사진은 아버지가 69년에 2호 근처 사수동에서 찍은 제주아이들 사진인데요. 사수동은 지금 공항이 확장돼서 없어졌습니다. 아이들도 지금은 거기 안 계시겠죠. 아버지가 69년에 이곳에 카메라를 내고 갔는데 동네 아이들이 신기한 듯 따라다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 모여라 사진 찍어줄게 해서 모였는데 정작 사진을 찍게 되니까 쑥스러워서 뒤로 숨는 아이들도 있다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작년이 되었을 텐데 이 사진을 기억하고 반겨줄 사람이 있을까 하는 메모글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보고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제주의 옛 풍경과 자람을 볼 수 있는 상설 전시관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